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방 세나, 시오, 아라는 이제 끝난 것 같네요. 2023년 8월 17일 전 멤버 3인이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 고발한 배임권이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 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어트랙트에서는 법인 자금의 회계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멤버들을 상대로 현혹하여 고발까지 부추긴 안성일 대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어트랙트는 지난해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했을 때부터 안성일 등을 외부 세력으로 의심해 왔는데요.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에 동의 없는 바이아웃 시도 주장 및 관련 통화 녹취로 레이블 딜 및 전자기록 손괴 정황 메신저 내용 등을 공개하는 한편 안성일을 상대로 민영사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안성일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섰지만 경찰은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업무상 횡령, 사무소 위조 및 위조 사무소 행사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의 불구속 송치 이외에도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멤버 3인은 불투명한 정산, 멤버들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어트랙트에 손을 들어줬고 멤버들은 이에 즉각 항구했습니다. 하지만 키나가 항구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폭기하면서 판이 뒤집혔고 키나는 더기버스와 안성일의 개입 정황을 진술하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트랙트는 키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하고 전 멤버 3인에 대해 손을 놓으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또 전속계약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한 3인의 부모, 더기버스 안성일 등에 대해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130억 규모의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고 믿고 따랐던 안성일은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신인 아이돌이 데뷔한지 얼마 안 돼 많은 돈을 받겠다고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네요. 대책 없는 3인방과 부모들 그리고 안성일 대표 꼭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3인방 얼굴은 이제 볼일 없을 듯 하네요. 3인방 얼굴은 이제 볼일 없을 듯 하네요.